빛깔이 바뀌는 문어 로켓처럼 헤엄쳐요. 문어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해요. 수줍음을 타서 컴컴한 구리나 바위 틈에서 지내지요. 밖으로 나와도 조용조용 가만히 움직여서 바닷속 동물들은 문어가 있는 걸 잘 알아채지 못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재빨리 움직인답니다. 적이 나타났어. 얼른 도망쳐야 해. 문어는 몸통을 오므린 채 물을 세차게 내뿜어요. 그러면 사람보다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지요. 마치 로켓처럼 말이에요. 문어를 살펴봐요. 문어에는 사람 손가락만큼 작은 것도 있고 사람 키보다 큰 것도 있어요. 문어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빛깔이나 모양을 잘 기억해요. 눈도 좋아서 멀리 있는 것도 똑똑히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문어 머리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머리라고 알고 있는 둥근 부분은 머리가 아니랍니다. 바로 몸통이에요. 머리는 몸통 아래에 있고 눈과 입이 달려있지요. 발은 여덟 개랍니다. 빨판이 다닥다닥. 문어는 조개나 개처럼 딱딱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다른 물고기들을 공격할 무서운 무기도 없지요. 그래서 주로 바위 틈이나 컴컴한 굴에 숨어서 지내는 거랍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은 뭘 먹을까? 문어는 먹이를 잘 잡아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먹이를 잡을까요? 문어는 발이 무척 긴데 발에는 빨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요. 문어가 빨판으로 먹이를 슬쩍 더듬어 보면 매끈한지 울퉁불퉁한지 알 수 있고 맛도 느낄 수 있어요. 또 문어는 빨판으로 붙잡는 힘이 무척 세답니다. 그래서 한 번 빨판에 붙은 먹이는 도망칠 수 없어요. 바위나 바닥에 붙어있는 문어를 떼어내는 것도 아주 어렵지요. 나한테 걸리면 꼼짝 못하지. 문어는 먹이를 보면 발을 뻗어서 빨판으로 꽉 잡고 다른 발로 먹이의 몸을 휘감는답니다. 먹이를 빨아먹어요. 문어는 입이 작아서 먹이를 꿀꺽 삼킬 수 없어요. 그래서 거미처럼 살을 녹여서 빨아먹는답니다. 난 개랑 조개가 가장 맛있어. 문어는 개를 잡으면 이빨로 등딱지에 구멍을 뚫어요. 그 구멍으로 문어의 희침을 흘려넣으면 살이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리지요. 조개를 잡으면 힘센 빨판으로 껍데기를 조금 벌리고서 그 속에 침을 흘려넣는답니다. 그러면 곧 조개 껍데기가 벌어지지요. 새우는 껍질을 비틀어 부수고 살을 쪽쪽 빨아먹어요. 문어의 변장술 문어는 몸 빛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적이 다가오면 온몸을 번쩍거리게 만들어 겁을 주기도 하지요. 게다가 문어는 금세 몸 빛깔을 바꿀 수가 있답니다. 피부에 빨강, 파랑, 노랑, 검정 색소가 들어있는 세포가 수백만 개씩 있기 때문이에요. 또 피부를 우둘투둘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문어의 변장술은 정말 신기하지요? 보호색과 경계색 보호색이란 몸 빛깔이 주변과 비슷해서 적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문어는 때에 따라 몸 빛깔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한답니다. 아름다운 산호초에 사는 문어는 갯벌에 사는 문어보다 몸 빛깔이 훨씬 더 다채로워요. 바로 주변과 비슷하게 몸 빛깔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계색이란 주변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빛깔로 적을 위협하는 것을 말해요. 푸른 고리 문어는 보통 때는 파란 무늬가 흐릿하답니다. 하지만 적이 다가오면 무늬가 무척 진해지면서 반짝거리지요. 내게는 독이 있어. 날 공격하면 넌 죽을지도 몰라. 어이쿠, 독이 있는 문어인가 봐. 문어의 뚜렷한 파란 무늬를 보고 적은 얼른 도망가 버린답니다. 먹물을 쏘아요. 문어는 곰치처럼 무서운 물고기가 나타나면 로켓처럼 재빨리 헤엄쳐 도망가요. 그런데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런! 먹물을 쏘아야겠어. 바로 검은 먹물을 내뿜는답니다. 문어는 먹물을 넓은 막처럼 퍼뜨려 적이 냄새를 제대로 못 맡게 하거나 적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하지만 먹물은 가장 위험할 때만 써야 해요. 한 번 쓰면 먹물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물을 다시 만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먹물은 문어가 숨겨놓은 마지막 무기인 셈이지요. 또 먹물을 쏘고 난 다음에는 얼른 다른 곳으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먹물 속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문어가 잘못해서 자기가 쏜 먹물을 뒤집어 쓴다면 큰일이니까요. 알을 낳아요. 문어는 대부분 혼자 살아요. 다른 문어가 나타나면 반가워하기는커녕 피할 정도예요. 심지어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문어를 보면 잡아먹기까지 해요. 하지만 문어도 다른 문어를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바로 짝짓기를 해야 할 때예요. 짝짓기를 할 때 수컷 문어는 무척 조심해야 돼요.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르거든요. 수컷 문어는 수컷 문어는 짝짓기를 할 때 다른 수컷들이 나타나면 몸 빛깔을 번쩍거리게 하거나 피부를 우둘투둘하게 만들어요. 방해하지 말고 얼른 가! 그러면 다른 수컷 문어들은 다가가지 못하지요. 짝짓기를 마치면 암컷과 수컷은 헤어지는데 이때 수컷 문어는 힘이 빠져서 죽어버리기도 해요. 암컷 문어는 수만 개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바위 틈에 포도송이처럼 알을 붙여놓는답니다. 6에서 8주가 지나면 알에서 새끼들이 나오지요. 어미문어의 새끼사랑 어미문어는 정성껏 알을 돌본답니다. 새끼문어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새끼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대단하지요. 하지만 알에서 나온 새끼문어는 어미와 헤어져야 해요. 어미문어는 지치고 힘이 빠져 곧 죽기 때문이에요. 애들아 몸조심하렴. 새끼문어는 바닷속을 혼자 헤엄쳐 나가야 한답니다. 낙지와 주꾸미 낙지와 주꾸미는 문어와 많이 닮았어요. 몸통과 발 등 생김새도 닮았고 발의 개수도 8개로 똑같아요. 둘다 문어무리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주꾸미는 문어보다 작고 발이 짧은 편이에요. 소라 껍데기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한답니다. 낙지는 갯벌에 몸을 펴먹고 살아요. 낙지발은 주꾸미보다 훨씬 길고 부드러워요. 발 길이가 몸통 길이의 3배나 된답니다. 떼를 지어 오징어 오징어와 문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징어는 몸통이 아주 길쭉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 개수가 다르답니다. 문어발은 8개이지만 오징어 다리는 10개이지요. 촉수라고 불리는 긴 다리가 두 개 더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란 촉수는 먹잇감을 잡아채는 일을 해요. 오징어에는 갑오징어 살 오징어 등이 있어요. 살 오징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오징어예요. 주로 떼지어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입이 크게 늘어나서 한입에 꿀꺽 삼켜버리기도 한답니다. 갑오징어는 문어처럼 혼자 살아요. 몸속에 있는 껍데기가 살 오징어에 비해 두껍고 딱딱하지요. 갑오징어는 추운 곳을 싫어해요. 보통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사는데 겨울이 되면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바다 밑에 납작 넙치 문어는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주변과 비슷하게 자기의 몸빛깔을 바꾸어요.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에도 문어처럼 몸빛깔을 바꾸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바로 넓적하게 생긴 넙치예요. 넙치는 몸빛깔을 잘 바꾸어서 바다의 카멜리온이라고 불리지요. 넙치는 바다 밑에 납작하게 붙어있을 때가 많아요. 모래 위에 있으면 모래 빛깔로 바뀌고 자갈 위에 있으면 자갈 빛깔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넙치를 노리는 적들은 넙치를 잘 찾아내지 못하지요. 넙치는 새끼 떼에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몸이 통통해요. 눈도 다른 물고기들과 비슷하게 양옆에 각각 달려있지요. 하지만 자라면서 몸은 점점 납작해지고 눈은 위쪽으로 옮겨가요. 바닥에 붙어서 주위를 잘 살피기 위해서랍니다. 결 open 눈도 도 otta usted weed